전남 학부모단체연합은 미디어를 다스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학부모 세미나와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전남 학부모단체연합 양맹희 대표는 마지막 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차세대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세미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세미나에는 성경적 성교육 전문강사인 딜라이트 연구소 김다정 대표가 청소년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미디어의 위험성과 도파민을 자극하는 것에 집중하는 청소년기 행동양식 등을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인생을 좌우하는 도파민 관리의 중요성과 음란물 등의 유혹을 이기고 자신의 의지로 거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내적 근력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영적 토양이 되는 가정에 대한 소망을 심어줄 것과 건강한 도파민을 각인할 수 있는 다양한 우정 경험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기상캐스터